1.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세상에서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거린들이라 그러네요. 저는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머리 감을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 바쁜 시간 보냈습니다. 벌써 12월이에요. 한 해의 마무리로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분주하리라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젊어서는 재력이나 명예가 있어야 편하고요. 나이를 먹어서는 건강이 있어야 편안하고요. 또한 젊어서는 우리가 재력을 쌓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데요. 나이를 먹어서는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허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세상은 참으로 이려 평등하다는 생각인데요. 간혹 강의하다 또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래요. 세상은 참 공평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머리가 기니까요. 샴푸값이 많이 들고 비누값이 조금 적게 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샴푸값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비누값은 여러분들보다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또 따지고 본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사실 살펴보면은 권력이 없어가지고 억울하게 철장 신세를 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분은 권력이 너무 많아서 철장 신세를 짓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재산이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비참해지기도 해요. 재산이 많아서 가족적인 가족들 간의 어떤 여건으로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 세상은 묘하다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나이아브리 군비 아블비 안사 비세부기요 연억 후소 귀요 추월 추나무한의 개중지역 자카지로다 너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그대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아니하도다. 기러기는 북으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제비는 옛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구나. 가을달과 봄꽃의 무한한 뜻은 다만 그 속에서 스스로 알 뿐이다.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고 사협상 바이어를 만나고 또 누구 소개로 연인을 만나고 만나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악수를 하는데요. 과연 악수하는 사람들 마음이 서로가 같을까요? 인사하는 사람들 마음이 서로가 같을까요? 각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악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악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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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는 바로 그것이 가을달과 봄꽃의 무한한 뜻은 다만 그 속에서 스스로 알 뿐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 사이라도요. 상대방의 이득을 위해서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아요.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사실은 상대방을 만나는 거죠. 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안이 되는 경우가 많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업도 그렇고 인과관계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도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또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고 해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기만 하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흘리는 눈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내일을 위한 힘찬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 294회차 서일봉의 반야의 샘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4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출판한 각디별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있고 또 세상을 확 바꿔놓을 수 있고 속 시원하게 해결한다는 서일봉의 천기대회 소개하고요. 또 제가 쓴 책 가운데 요즘 천수경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수경을 포켓용으로 다시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을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었어요. 오늘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을 이걸 끝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가라 욕다야 사바하 수레바퀴를 가진 자이시여 관세음보살을 뜻하지요. 저도 그와 같이 깨닫겠습니다. 사바하 쌍카섬란에 모다나야 사바하 바로 소라 고동 소리로 법을 전하시는 분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사바하 깨우치겠나이다. 마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그래서 큰 약병을 들고 계신 분이시여 깨닫겠나이다. 그것까지 했고요. 마마사 간타니사 시체다 가리나이나야 사바 원어로 보면은요. 마라 스칸다시샤 스티타 크리슈나 지나야 스바하 이렇게 되는데요. 파마는 오른쪽 싸간타는 바로 어깨란 말이죠. 니사는 방향쪽 시체다는 있는 까린나는 검은색 이나야는 거룩하니 깨달으니 사바 깨닫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오른손 오른쪽 어깨 방향에 바로 뭐예요? 검은색이 있는 거룩하니시여 오른쪽 어깨에 왜 검은색이 있을까요? 오른쪽 어깨에 왜 검은색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이 가사를 수화할 때 카시아라 그러죠.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공양 받은 게 유미족하고 카시아인데 수자타한테 처음 받았단 말이에요. 카시아가 쉽게 얘기하면 오시라는 뜻이에요. 카시아 가사라 우리가 표현을 하죠. 스님들 가사를 수화할 때 어느 쪽으로 수화하는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쪽으로 수화하죠? 왼쪽 어깨에다 걸치죠. 왜 그래요? 인도인사법이 스승이나 윗사람한테 대한 얘기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 예법이에요. 부모나 스승이나 어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사를 수화하면 왼쪽 어깨에 수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5조 가사, 7조 가사, 11조, 13조, 15조, 17조에서 쭉 나가서 온 가사, 28조 가사까지 있는데요. 그 28조 가사까지 보면 참 우리가 왼쪽 어깨에 수를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요. 그래서 바로 관세음보살님도 오른쪽 방향에 오른쪽 어깨 쪽 방향에 검은색이 있는 거룩한 이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의 여건상 동북 쪽에 사니까 추우니까 장삼이라는 걸 입어요. 스님들이. 긴 옷을 입어요. 그래서 어깨를 덮어놓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가보세요. 남방 물류 쪽으로 그냥 카사 하나만 걸치고 다녀요. 카사 하나만 바지에다가 카사 하나 웃돌이는 그러니까 맨살로 다닌단 말이죠. 더욱나나 그쪽 지방이 덥지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한 40도씩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그냥 내놓으니까 새카맣게 타서 검정색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오른쪽 방향 어깨에 검은색이 있는 거룩한 이이시여 가사를 소화하신 훌륭한 분이시여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거죠. 사바 깨우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른한 번째 미아가라 잘마이바산나야 사바 미아가라는 호랑이 호랑이 타이거라고 그러죠. 잘마는 피부여요. 피부 가죽 껍데기 이바산나야 이바산나야 옷이여요. 그러면 호랑이 껍데기 옷을 입으신 분이시여 한단 말이죠. 호랑이 껍데기 옷을 입으신 분이시여 호랑이 껍데기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어떤 지위 직급이 있어가지고 보살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면 뭐 나뭇잎이나 이런 떨어진 헝겊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연결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처님 그 가르침에서 보면은 부처님 제세시에 바로 부처님은 카샤도 쉽게 얘기하면 안 떨어진 가사 쉽게 얘기하면 수자타가 준 거는 통짜 가사를 줘서 입었는데 부처님이 그걸 입으시고 다니시면서 부처님 제자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온 가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통째로 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조각을 이어서 만들어가지고 결국 카샤를 입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조각을 쭉 이어서 이어서 하고 다녔는데 그 조각을 무늬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무슨 호랑이 옷 껍데기 옷 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상황의 지위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며가라 잘마 이바 사나이 호랑이 줄무늬에 옷을 입으신 분이시여 바로 여기서는 관세음 보사를 뜻하는 거죠. 싸바 깨우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 줄무늬에 옷을 입으신 분이시여 깨우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만성취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 실리콘밸리가 사실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체 천재들이 많이 있어요. 실리콘밸리 바로 옆이 써니베일인데 써니베일에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또 실리콘밸리에 보면 절이 있어요. 큰스님 계시는 절인데 제가 거기서 많이 기거를 하는데 한번 온 김에 가자 해가지고 미국의 중국사 차린 만불사를 갔었어요. 만불사 근데 거기는 보니까 뭐 한 우리나라 도시만 한데 옛날에 그 폐병 환자들 별도로 수용했던 아주 공기 좋은 곳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다 사가지고요. 거기에다 유치원서부터 대학원 과정까지를 다 만들었어요. 정식 학교 과정 근데 스님들이 한 7,80분 거기서 계시면서 이끈단 말이지. 우리나라 절은 미국에 가보면 혼자 인법당 처럼 혼자 가정집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은 안 그래요. 티베트 사찰이나 중국 사찰이나 베트남 사찰이나 보면 몇십 명씩 계세요. 티베트 사찰도 그렇고 중국 사찰도 그렇고 한국 스님들은 꼭 혼자서 있으면서 그렇게 싸움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7,80명 계시는데 거기에 유치원생 들이 보면 중국에서 운영하는 절이라 중국 사람만 있었는 줄 알았든요. 각자의 미국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고사리 손만한 것들을 다니면서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영어로 차력 격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들이 중국식이죠. 우리는 합장하고 인사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꼭 한 손으로 한단 말이죠. 한 손으로 중국식으로 배워놔가지고 얘기들이 전부 인사하는가 봐요. 딱 합장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합장한 자세로 엎드리면서 아미타바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싸바 한단 말이에요. 싸바 싸바 예 알겠습니다. 깨우치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아가라 잘마이바 싸바야 싸바 바로 호랑이 줄무여 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시여 깨닫겠나이다. 나모라트나 드라이아야 처음 했던 기절이에요. 나모라트나 드라이아야 무슨 얘기에요? 나모 가르침에 따르겠다. 귀한다. 라따나 드라이아야 라따 라따 바로 뭐에요? 귀중한 것 보물 재산 바로 그래서 거룩하다 훌륭하다는 뜻이구요. 드라이아야 보호자라고 했어요. 보호자 처음 했던 기절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보호자님의 가르침에 따라오며 이렇게 되죠. 훌륭한 보호자님의 가르침에 따라오며 여러분들 보호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서는 부모님이 보호자가 되구요. 또 우리 보살님들 결혼하면 신랑 되시는 분이 보호자가 되구요. 또 나이 먹으면 자식이 보호자가 되죠. 우리 불교에서 동나라 심묘장구 대단한 관세훈 보살님이 설하셨기 때문에 관세훈 보살님이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님의 가르침에 따르 오며 나모다 하는 것은 귀한다 하는 뜻인데요. 귀한다는 것은 무조건 의지 안되는 게 아니구요.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구요. 마지막으로 서른세번째 구절 나마가리아바로기제 세바라야 싸바 나마 가르침에 따르겠다 아리아바로기제 세바라야 요것은 아바로키데 이스바라의 한국식 발음이라 라고 했어요. 아바로키데 이스바라가 관세훈 보살님이죠. 바로 관세훈 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싸바 원만송치 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이 나모라다나 드라이아이야 거룩한 보호자님의 가르침을 따로 오며 나마가리아바로기제 세바라야 싸바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관세훈 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바로 뭐요? 싸바 원만송치 하게 나이다. 심묘장구 대다라니경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뭘 해달라고 비우는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밀경이지만 여러분들 다 했잖아요. 관세훈 보살님이 깨우침에 대해 찬탄하시고 관세훈 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탐진치를 없애서 결국은 뭐요? 자아의 본성을 찾아낼 수 있기를 소원을 세워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자기 각구를 세우는 경전이 바로 심묘장구 대다라니경이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으로만 채워진 것도 아니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으로만 채워진 것도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을 찾은 것이고요. 사랑하기 아픔을 겪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행복이든 불행이든요. 사랑이든 미움이든 나 자신이 세상에 있게 겪는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소중한 인연과 시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주변을 사랑하는 풍만함 누리시고요. 혹여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로 방문해 주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서일봉의 반영의 시간에 다시 싱그러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동안 가른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자비정사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